장애인 신문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한 주간의 복직의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 신문 1470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 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아동 전체 인구 수가 7만여 명인 가운데 이 중 1.9%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고 2.4%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 중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은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국가인권연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 아동의 발달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 아동 중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아동 사례가 많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인권위는 시설장에 의해 친권이 남용되거나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후견인 지정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장애 아동의 발달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죠. 아울러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장애 아동에 대한 기본 권리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인권위의 근본 개선 권고가 정부나 장애 아동 복지시설에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을 매년 확대함으로써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정부가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오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선발에 관한 세부 응시 요건과 접수 방법, 시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 병원 수가 적거나 병원 거리가 멀어 제한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광역 지자체마다 한 개소 이상의 거점 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거점 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00여 명 중 2,600여 명, 약 32%가 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 개정 발의하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